매물 번호 J-060 소재지 거제시 이른면 구수라리 건축물 정보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벽돌구조 면적 토지 74평 245제곱미터 연면적 41평 136.6제곱미터 사용승인일 1989년 매매금액 2억 2천만원 건축물 방향 동향 대문기준 내부구조 주인세대 거실일 주방 욕실 방세계 1층 단독주택 임대 가능한 룸 2세대 1층 근린생활시설 현재 성업중인 음식점 임대중 난방수도 기름보일러 상수도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마을공용주차장 거리 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이른면 구수라리에 위치한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구주라 유람선 터미널이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거제 외도 보타니아를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샛바람소리길과 구주라성이 있으며 거제도를 대표하는 모래해수욕장인 구주라해수욕장도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구조라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감성숙소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실 분들에게 먼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세대 내부구조가 독특하고 특색이 있어서 꾸며놓으면 예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를 제외하고도 임대가 가능한 의미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식당으로 운영 중인 근린생활시설도 추가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맛집 식당으로 운영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이 있지만 다른 방들을 식당 의미로 리모델링을 하여서 1층 건물 전체를 식당으로 운영을 하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론 주변의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감성숙소를 운영해 보실 분들 또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맛집 식당을 운영해 보실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상가주택 매몰이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